손톱이 등장하는 꿈은 일상적이고 작은 부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꿈은 종종 심리적 상태나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손톱은 개인의 건강상태, 자기관리,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꿈속에서 손톱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손톱 꿈의 해석은 손톱이 깎이거나 부러지거나 손질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태와 마음속의 갈등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톱 꿈을 꾸는 이유와 꿈의 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손톱 꿈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겠습니다. 손톱을 깎는 꿈은 자기관리와 정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손톱을 깎는 행위는 자신을 다듬고 정리하는 과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꿈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단계임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실패, 상처 등이 손톱이 부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는 꿈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 상처받은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꿈은 현재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거나 심리적으로 지쳐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톱이 길어지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거나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길어진 손톱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손톱이 너무 길어져 불편함을 느끼는 꿈이라면 이는 과도한 자존심이나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려는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손톱이 더러워지는 꿈은 자신의 이미지가 손상되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 어떤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존심이 상하거나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이미지나 명예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꿈은 불안, 초조, 스트레스 등을 반영하는 꿈으로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행위는 일종의 자해 행위로 해석되기도 하며 이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긴장을 풀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손톱이 빠지는 꿈은 현실에서 큰 충격이나 상실감을 경험했거나 앞으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손톱이 빠지는 것은 내면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며 자신을 지켜줄 방어막이 약해졌거나 없어졌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큰 변화를 겪거나 중요한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손톱 꿈은 꿈꾸는 사람의 심리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아상, 자기관리 스트레스 수준 등을 반영합니다. 손톱은 우리 몸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톱 꿈은 외부의 시선과 자신의 내면적 감정 사이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손톱은 자기관리의 상징으로 손톱이 잘 정돈되어 있거나 깔끔한 상태는 자신이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손톱이 더럽거나 손상된 상태는 자신이 현재 삶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혼란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손톱 꿈은 자신이 얼마나 잘 정리된 상태에 있는지 또는 자아, 이미지가 외부에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반영합니다. 손톱을 물어뜯거나 부러지는 꿈은 높은 스트레스나 심리적 불안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압박감이나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손톱을 통해 자신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톱이 상하는 꿈은 종종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톱이 길어지거나 색이 변하는 꿈은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또는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손톱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나 자아를 재정립하려는 무의식적 욕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손톱은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손톱이 상하거나 빠지는 꿈은 자신의 방어가 무너졌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재가 약해졌거나 현재 상황에서 취약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내면의 불안정성과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살해 1. 손톱이 부러지는 꿈 한 여성이 손톱이 계속 부러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높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손톱이 부러지는 모습은 그녀의 불안감과 자기관리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나타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살해 2. 손톱을 깎는 꿈 한 남성이 손톱을 깎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이사를 준비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손톱을 깎는 꿈은 그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다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결심과 의지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3. 손톱이 빠지는 꿈 한 청년은 손톱이 갑자기 빠지는 꿈을 꾸고 놀라서 깼습니다. 그는 최근 연인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고 관계가 끝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손톱이 빠지는 꿈은 그의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을 반영한 것으로 이 꿈은 그가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정함과 관계에서의 상실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손톱 꿈은 우리의 심리적 상태와 삶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는 중요한 꿈입니다. 이 꿈은 자기관리, 스트레스, 자아, 이미지, 그리고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손톱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톱 꿈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자기 자신을 더 잘 관리하고 표현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잘 돌보고 필요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톱 꿈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톱을 길게 기른 꿈 배고픔을 견뎌야 할 꿈이다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진다는 암식 꿈 손톱을 깎거나 다듬는 꿈 게으름은 이제 떨쳐버리고 부지런히 작업 전산에 나서야 된다는 경고다. 현재의 나태한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다. 손톱을 깨끗하게 다듬는 꿈 우한이 해소되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릴 징조를 의미한다. 손톱을 누군가가 뽑으려 하는 꿈 가까운 사람과 불화가 생기거나 손해를 보는 꿈 손톱을 다쳐 피를 흘리거나 손톱에 상처가 있는 꿈 집안의 근심거리나 질병 등 우한이 발생된다든지 갑자기 돌발사고나 큰 피해 내지 흉엄한 일에 부딪히게 된다. 손톱을 뒤집어 보이는 꿈 상처나 부상을 입거나 사소한 일이 점점 확대되어 수습하기 어렵게 된다. 갑자기 손톱이 빠지거나 없어지거나 손이 조그맣게 줄어드는 꿈 식구들에게 우한이나 손재, 말썽 등이 빚어지고 재물 또는 이권의 손실과 사기, 배반, 유혹 등 굳은 일을 겪게 된다.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로 손발 화장을 하는 꿈 실제로 손과 말까지 물감에 젖어 순수자연미는 사라지고 인위적으로 형식미에 치우치다 보니 참된 볼을 지녀야 할 것을 상실하게 된다. 손톱 깨지는 꿈 일상생활에서 조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꿈은 가족의 우한이나 재물의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꿈입니다. 소위 말하는 굳은 일을 겪게 되는 꿈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손톱 부러지는 꿈 손톱은 꿈 해몽상 건강과 도구 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손톱이 부러지는 꿈은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짐조로 해석됩니다. 또한 주변인들에게 분쟁이나 사기와 같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짐조이기도 합니다. 손톱 빠지는 꿈 가까운 사람에게 우한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해몽이 됩니다. 흉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지 손톱이 빠지는 꿈은 사업 또는 학업이 방해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해는 상황보다는 사람에 의한 방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지 손톱이 빠지는 꿈은 사건 사고에 의하여 목표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중지 손톱이 빠지는 꿈은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지 손톱은 가족 또는 친구에게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새끼 손톱이 빠지는 꿈은 연애 운이 나빠집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깨질 가능성이 있고 결혼한 사람은 불화가 발생합니다. 손톱 자르는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성과를 내어서 이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몽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막는 장애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손톱 깎는 꿈 자신을 괴롭히는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괴롭힘의 수준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귀찮음 수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괴롭히는 일이 사라지게 되어 평화를 얻게 된다는 암식 꿈 자신의 손톱을 손질하는 꿈 구설수에 휘말릴 일이 생긴다.